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9가지 1. 매일 하루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2.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3.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4. 항상 책을 가까이 한다 5.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다 6. 먼저 저축하고 최소한의 지출을 한다 7. 배울 점이 많은 사람과 지낸다 8. 불평하지 않는다 9.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